과일도 많고 허브가 있네. 고수도 있고. 타임, 고수, 로스마니. 허브 이런 거 좋아합니다? 저 엄청 좋아요. 요즘 집에서 스튜트 자주 만들거든요. 그 향도 그렇고 이 맛은 훨씬 살아내는 느낌이 있거든요. 참맛도 잡고 뭐 여러모로. 그 음식에서 나는 향에 되게 예민하시군요. 그건 조금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. 뭐가 들어가는지.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재료들이 양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밸런스가 좋은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한쪽 맛이 센 것보다는.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많으면. 약간 은은하네.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. 올리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고수도 좋아하시고? 엄청 좋아해요. 진짜 그거 뭐지 살국수나 이런 거 먹을 때 고수 없으면 못 먹을 정도. 외국인 김보성 씨네. 그리고 채소도 많이 좋아하시네요. 종류가 많은데. 우리 집에서 채소 엄청 먹어요.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채소. 저는 달래. 달래요? 달래 간장이나 뭐 아니면 된장찌개에다가 들어간 달래. 그거 진짜 좋아요. 달래도 한식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 향이 좀 당하잖아요. 이거 들어감으로써 맛을 살려주고. 달래를 좋아합니다.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한식 쪽입니다. 아내분이 만드시는 건가 보죠? 멸치가 우리 와이프 만들었고요. 네네. 아내가 요리 실력이 좀. 제 입맛에 맛있어요. 그럼 뭐 잘하시는 거죠? 그럼 된 거죠. 제가 봤을 때 잘해요. 장모님은 뭐 그다지. 아 되게 용감하시다. 그지 안에서도 저런 얘기를. 같이 사니까. 솔직하게. 소감 없이. 명이나물. 명이나물 저는 되게 좋아요. 아 좋아요? 명이나물 깻잎. 저는 깻잎이나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. 간장. 간장 베이스를 좀 좋아하시나요? 장중에 간장 제일 좋아해요. 아 장중에는 된장고추장보다는 간장을 좋아하시네요. 체류 맛은 그대로 살리는 요리. 오히려 그런 거 좋아하니까. 차라리 좀 더 심심한 것도 좋아해요. 아 요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. 이렇게 좀 까다로운 예민한. 아 엄청 엄청 까다로워요. 와이프가 힘들어요.